낚시의 달인 하루가 시작되었다. 오늘의 목표는 낚시의 달인이 되는 것. 명당을 찾아보자. 울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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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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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낚시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. 사과무역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. 공항으로 가보자. 현금을 요구한다. 다른 일을 알아보자. 벌질이다. 벌 때도 있다. 살아남는 게 원조다. 다행히 죽진 않는다. 양봉업을 시작하자. 울가로 가면 살 수 있다. 다행히 죽진 않는다. 치료를 위해 전설의 명의를 찾아보자. 약을 만들어 보자. 잡초가 부족하다. 마지막 잡초를 뽑는다. 약을 만들어 먹어본다 효능이 좋다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라 오닥불과 함께하는 이곳의 밤바다가 나는 참 좋다